에어멜랄드 바다 위에 떠있는 산호섬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오키나와는 2019년까지 매년 8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던 인기 관광지입니다.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한국, 홍콩에서도 많은 이들이 찾는 여행지인데요. 오키나와는 아열대 기후로 연중 따뜻하고 아열대 식물과 꽃, 그리고 마린 스포츠와 렌터카 서비스가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는 현재 일본의 도도부현 중 최남서단에 위치한 지역이지만 과거에는 류큐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과는 다른 국가였죠. 류큐 왕국은 아시아 북단과 남단의 한가운데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16세기까지 해양무역으로 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유물로는 1458년에 제작된 만국질량의 종이 있는데요. 만국질량이란 의미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잇는 가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국질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죠. 유큐 국은 남해의 승지에 위치하여 조선의 빼어남을 모아놓았고 명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일본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유큐는 이 한가운데 솟아난 복례도이다. 선박을 통해 만국의 가교가 되고 이국의 산물과 보배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이처럼 당시 유큐 국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다른 강성한 나라들 사이에서 무역으로 인해 이익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큐 왕국은 1429년에 제1쇼시 왕조가 시작되어 1879년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되어 멸망할 때까지 약 450년간 존재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 오키나와에 존재했던 옛 왕국 유큐 왕국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문상식 세계사 구독자분인 제이크 림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채널의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주 오랜 옛날 유큐 신화에 따르면 천신 아마미코의 후손이 천손시 왕조를 세워 17802년 동안 유큐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마다 있는 계곡 신화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천손시 왕조는 마지막 왕에 가서 신하일 리유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시기가 12세기 후반인데요. 천손시 왕조가 멸망하는데 있어 리유의 배반이 있었지만 바로 이어 울라소의 아지였던 슌텐이 1187년 리유를 물리치고 슌텐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슌텐 왕조가 세워지기 전 이 무렵에 오키나와는 구스쿠 시대라고 하는데요. 유큐 군도의 섬들에는 10세기 무렵부터 부족국가의 형태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들 섬에는 아지라고 불리는 족장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2세기부터 류큐의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구스쿠 시대가 시작되었고 각 구역의 지배자들인 아지는 성이라 할 수 있는 구스쿠를 쌓으며 그 일대를 다스렸죠. 이들의 형태는 경쟁과 협력이 반복되며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나 일본의 다이메 전국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스쿠 시대에는 정치적으로는 아지들의 경쟁을 보인 형태였지만 문명의 수준으로는 이제 막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철기가 도입되고 농경문화가 확립되기 시작했죠. 농경문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였고 생산물과 인구의 증가는 사람들 간의 욕심이 부딪히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87년, 천손씨의 왕조가 끝이 나고 슌텐왕이 슌텐왕조를 세우며 권력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집권국가의 통치자라기보다는 여러 아지들의 힘싸움에서 좀 더 우위에 있는 수장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할 수 있었죠. 슌텐왕조는 2대 슌바중키, 3대 기온까지 이어졌는데 기온왕은 신하인 에이소에게 왕위를 이양하며 1260년 슌텐왕조는 망하게 됩니다. 3대 기온왕 시절, 류큐에 발생한 재앙들과 역병의 책임 때문에 에이소에게 물려졌다고 전해지지만 쿠데타였을 거라고 추정되기도 하죠. 새로운 왕이 된 에이소는 중국 남성의 승려 젠칸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에이소가 죽은 후에 에이소 왕조는 4대 왕인 타마쿠스쿠 때 쇠락하여 5대 세이왕에 이르러 에이소 왕조는 몰락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왕조들의 시대인 천손시 왕조, 슌텐왕조, 에이소 왕조가 끝나고서는 1332년 류큐의 삼국시대라 할 수 있는 삼산시대가 열리는데요. 영토는 세계로 나뉘게 되면서 위로부터 북산, 중산, 남산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14세기 초반으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가 태동하고 근처에서는 조선이나 명나라 같은 중앙집권국과 일본은 막부를 다스리는 쇼군이 있었죠. 그에 반해 류큐에서의 삼산시대는 아직까지도 여러 아지들의 동맹체 수준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북산은 채취수가, 아니 북산에서는 여러 왕들이 대를 이어 한의지라는 이름으로 북산을 다스렸으며 기질이 용맹한데다가 지형이 험난하여 전투민족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수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중산은 1450년 사토가 즉위하면서 중산을 다스렸으며 이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때문에 점점 날아다운 기틀을 잡아가게 되죠. 남산은 쇼사토가 즉위하면서 오키나와의 남부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남산의 마지막 왕인 타루미가 성격이 포악하고 주색을 밝히며 국정을 돌보지 않는 바람에 중산왕, 쇼아시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산의 사람들은 주로 어업을 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삼산시대 세왕국들은 당시 선진국인 명나라에게 앞다투어 조공원을 바치며 교류를 원했는데 세왕국의 국력으로는 중산, 남산, 북산의 순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1416년, 북산왕에게 불만을 품은 북산의 사람들은 중산왕에게 의탁해 북산왕 한안지를 없애버리는데요. 그 결과 북산은 멸망하며 중산에 흡수되게 됩니다. 5년 후 중산왕인 쇼시쇼왕이 세상을 떠나자 쇼아시가 중산왕에 즉위하였고 8년 후인 1429년, 쇼아시는 남산을 멸망시켜 삼산을 통일하게 되죠. 이로써 삼산이 통일된 1429년부터 제1쇼시왕조가 시작되는 류큐왕국이 시작됩니다. 삼산 중에서 슈리성을 수도로 한 중산에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국서를 보낼 때는 유구국 중산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죠. 이 칭호는 먼 훗날 일본에 합병돼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오키나와 섬은 쇼아시로 인해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새로운 국가인 류큐왕국은 내부적으로는 그리 튼실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대 왕인 쇼아시가 죽고나자 왕족들 간의 세력 견제가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의 재위가 길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했죠. 특히 1453년 5대 왕 쇼 킴푸쿠의 사후 왕위를 놓고서는 다툼 끝에 슈리성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류큐왕국이 세워진 지 40여 년이 지난 1470년 쇼 토쿠왕이 죽고나자 궁정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하였던 카나마루가 세자를 살해하고 기존의 왕족들을 추방하고서는 자신의 이름을 쇼엔으로 바꾸게 되죠. 이 시기를 쇼시 왕조의 두 번째 왕조라 하여 제2쇼시 왕조라고 합니다. 류큐의 역사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이 시끄러웠던 와중에도 1477년 류큐왕국에서는 국가에 대해 혼란을 잠재우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제2쇼시 왕조의 3대 왕인 쇼시는 15세기 류큐의 번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는 13살의 왕위에 올라 50년동안 유큐왕국을 통치하였는데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정비에 신경을 쓴 왕이었죠. 유큐왕국의 주요 권력층에는 구스쿠 시대부터 그 시작을 같이 한 아지 계층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왕권에 위협을 주는 존재들이었죠. 이에 쇼시는 지방의 아지들을 수도인 슈리에 모여 살게 했습니다. 즉, 이제 류큐왕국에서도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처럼 중앙집권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아지들을 중앙에 모으고 나서는 각 지방의 영주를 잃어버린 곳에는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아지우치라는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중앙집권화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반란을 보이는 지방들도 있었는데 쇼시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잠재웠죠. 그리고 국가의 모든 이들에게 무기 소유를 금하게 하였으며 슈리에 있는 무기 창고에 무기들을 보관하여 국왕과 중앙정부로 힘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후 쇼시는 중앙정부로 모인 군사력으로 백여척의 전선을 파견해 미야코 섬과 야에이야마 섬이 있는 사카지마 제도를 차지하게 되었죠.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명나라와 더 가깝게 지내며 지금의 타이, 태국의 옛 명칭인 시함과도 교역을 시작함으로써 부를 축적하여 국가를 번영시켜 류큐의 황금기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쇼신이 일으켰던 류큐 왕국도 그가 죽고 나서는 세계 정세에 따라 힘을 잃어갔는데요. 서양에서 시작된 대항해시대로 인해 점차 동양로 무역을 펼쳐갔던 서양 세력은 류큐에 있어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국시대 혼란기에서 막부가 제어하지 못한 틈을 타 일본 다이묘들의 진출로 인해 류큐의 중계무역은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었죠. 서양 세력의 유입과 다이묘들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류큐 왕국은 겨우 버티엔가 싶었지만 임진왜란의 영향과 사츄마의 침공으로 인해 류큐 왕국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류큐 왕국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위기에 봉착할 류큐 왕국의 이후의 역사적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